도로삼님 컴퓨터 조립 보고 나서 어... 으악 여기다가 저 콤프레이션 한 번 바악 쏘면 시원하겠는데 밖에 나가지고 콤프레이션 완전 풀충전 해가지고 부와악 하면 완전 그냥 그...영상보면 저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였던거 같다 이거 그래 이거 거의 뭐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쓸 수가 있는거야 불 안나나 이거 분지 폭발할 것 같은데 하하하하 뭐 지금 모래폭풍 구는 데서 쓰고 있었나? 오 갓 아 사이버 깔깔함 생긴다 아 아저씨 마스크 차시라구요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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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네 이거랑 이제 먼지하면 나오는거 어 전설의 버스시트 어 먼지 영상 레전드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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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망치에 뭐 숨어있는거 아냐 이거 어 망치에 뭐 망치에 뭐 숨어있는거 아냐 이거 어 망치가 녹고있는거 아냐 이거 이거 안에 뭐 저거 망치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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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그 컴프레셔 딱 있으면 컴프레셔 가지고 후웅 하고 쓸어내면 정말 쾌감 들어오거든 근데 저거 있어 너무 신나가지고 신나서 이거 막 돌아가고 있는 재밌거든 근데 이거 컴프레셔 가지고 꽉 쏘면 이거 풀로 고장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끼익끼익 덜덜덜덜 돌아가고 고장 펜 고장나더라고 어 그래서 꼭 잡고 이렇게 뿌려줘야돼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.대마시안.com